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장을 단단히 좀 묶어주시고 정말 이제 막 뜨는 가수 그리고 여성들에게 최고의 정말 얼굴 보면 깜찍하고 귀엽고 섹시한과 함께 공동 세 3종 세트를 만날 수 있는 우리 가수 성경씨를 소개합니다 그럼 박수 함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입니다 와 소리 질러주시는 우리 누님 오늘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음악 주시면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 내가 누가 어서 빠져말려줘요 그녀 때 운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어 멀리 바라만 봐도 하늘에서 끓어온는 날 오늘 하루만 끝이 있었죠 사랑해 사랑해 나 어서 신념 말고 돌아가자 그들 진정한 가사노바야 어허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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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가 어서 나 좀 말려줘요 그녀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어 멀리 바라만 봐도 한눈에 속 들어오는 나 오늘 하루만 끝이 있었죠 사랑해 사랑해 그녀가 날 보내요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들었나 사랑해 사랑해 결국 고백했지만 그녀 한마디 괜히 있어요 오늘 밤이야 나 어서 징역 말고 돌아가자 그녀 친정한 카사노바야 오늘 밤이야 나 어서 징역 말고 돌아가자 그녀 친정한 카사노바야 그녀 친정한 카사노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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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성경씨 감사합니다